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디티비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살펴봤던 스마트폰의 기본 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앱은 스마트폰 기본 앱인 파일 관리와 관련되어진 넷파일 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을 담는 폴더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텐데요.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앱은 삼성폰 기준으로 기본 내장 앱인 넷파일이라는 앱에 대한 용도가 파일을 관리하는 용도인데요. 숨은 꿀팁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 첫 번째, 스마트폰에 저장 관리되는 파일의 카테고리별 종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에 다운받는 문서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문서 파일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특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앱으로 못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열 수 있는 추천 앱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 주요 폴더에 대한 이해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도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만들고 특정한 한 파일만 내가 만든 새 폴더에 담게끔 하는 방법 파일에 대한 이동, 복사, 공유 마지막으로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압축할 수가 있어요. 그 파일 압축과 또 압축되어진 파일을 간단하게 해제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관리 앱인 내 파일 내 파일이라는 이름의 앱이 파일관리 앱인데요. 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살펴봤던 기본 앱을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은 내 폰에 새로운 앱을 설치 또는 설치된 앱을 관리하는 용도가 플레이스토어였고요. 그리고 전화 걸기, 전화 앱, 문자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앱, 그리고 연락처 관리, 그리고 카메라 촬영, 카메라 앱,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관리하는 갤러리 앱, 그리고 알람 설정했던 시계 앱, 일정 관리했던 캘린더 앱 있었고요. 설명드리지 않은 인터넷 앱도 기본 내장 앱이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앱이 바로 이 내 파일 앱입니다. 내 파일 앱이 홈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마찬가지 위로 올려서 앱스 화면에서 검색에다가 파일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내 파일이 이렇게 찾아집니다. 해당 내 파일 앱을 손으로 꾹 누른 다음에 홈에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뚝딱 홈에 이렇게 추가되어 졌죠. 저는 기존에 홈에 추가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유만 드리고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내 파일 앱을 한번 터치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파일 앱을 터치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구성 자체가 제일 상단에 최근에 추가된 파일 3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카테고리별 모아보기인데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소리 파일이죠. 그리고 문서,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들에 대한 다운로드, 그리고 설치 파일인 APK 파일 모아보기 총 6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터치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진 모든 이미지 어, 이전에 저희 갤러리도 사진 모아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갤러리는 카메라로 촬영했던 사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카카오톡에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그런 부분들만 모여서 보이는 거고요. 그 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그림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모이는,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모아보이는 게 이미지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정렬 방식 자체가 보니까 이렇게 터치 이렇게 하셨을 때 이름 순, 가나다 순, 그리고 날짜, 날짜가 빠른 또는 느린, 정렬을 할 수 있어요. 형식, 크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 화살표가 아래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 지금 현재 일례로 이름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Z 이렇게 됐죠. Z, 그 다음에 W 이렇게 되니까 내림사순입니다. 아래쪽 화살표가 이 화살표를 터치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 화살표는 오름사순입니다. 그래서 기호부터 해서 기호, 숫자,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에 가나다 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에 ABC 순이 되겠죠. 정렬, 정렬 방식에 대한 보기 방식 요거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백 왼쪽 꺽쇠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동영상, 같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모아 보는 거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영상이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몽땅다 네, 한꺼번에 동영상 이 폰에 저장된 동영상만 몽땅다 보자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이게 파일 단위별로 보는 부분이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요게 폴더 모양이에요. 폴더를 터치하시게 되면 언어방에 담겨있는 동영상인지 그 폴더 파일에 담는 폴더 단위별로 또 이렇게 모아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카메라 폴더에 있는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네 왼쪽으로 꺽셀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은 소리 파일입니다. 스마트폰이 저장되어져 있는 네 소리 파일들만 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녹음을 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요 통화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쪽에 다 저장이 되어지고요. 네 다음 다시 네 왼쪽 문서 문서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서로 분류되어지는 파일은 어떤 경우에 스마트폰이 저장되어지느냐 하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문서를 터치해서 다운받았다든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채팅으로 받은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이 문서 중에서도 카카오톡 다운로드 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어르신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그 모집이 되고 있는데 지원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 중에 안 열리는 파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파일이 잘 안 열릴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아래한으로 되어 있는 파일 확장자가 hwp인 파일이 아래한글 파일이에요. 이 아래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어볼 건가 라고 묻는 부분에서 지금 저는 이 파일을 열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으로서 뭐 키네마스터 또는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앱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 앱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xlsx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의 파일은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수식 계산이 포함된 문서 작성이나 일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이고요. 통계를 낸다든지 그 다음 pptx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파일 발표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xlsx 엑셀 파일과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이렇게 엑셀입니다. 이걸 터치 이렇게 하게 되면 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스프레이시트나 또는 마이클소프트 365 이러한 파일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프레이시트는 제가 추가 설치한 부분이고 마이클소프트 오피스 365는 기본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뜨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추가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pdf 파일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는 파일이에요. pdf 파일은 두 가지 목적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첫 번째가 용량을 일반 hwp나 다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했을 때 선명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pdf로 변환해서 저장하게 되면 저작권적인 부분이 보장이 되어져요. 편집을 못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pdf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터치를 하시면 해당 폰에서 볼 수 있는 해당 폰에서 볼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기본 내장 앱이 노트나 이런 쪽에서도 바로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한글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에는 기본 내장 앱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앱은 플레이스토어 이용하셨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어 입력란 터치하신 다음에 폴라리스 라고 이렇게 폴라리스 라고 검색을 폴라리스 라고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라고 찾아집니다. 설치 안된 경우에는 설치 이렇게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고 5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 기록하고 있고 아래한글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PDF까지 다 모든 문서 파일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열기 처음으로 설치한 다음에 열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약관동의 접근곤 아니라 약관적인 부분을 묻는데 허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용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되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세요. 라고 묻는 단계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걸 터치하셔가지고 활성화 시키시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오면 내용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안 열려요. 문서 파일요. 그런 경우에는 폴라리스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천드리는 문서 파일 열기 앱은 폴라리스 다음 내장 메모리 주요 폴더에 대한 이해 부분은요. 내장 메모리는 내 파일에 이전 페이지로 가서 페이지 구성 주기에 보면 최근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 파일이 여기 최근 파일 부분에 뜨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 네 부분에서 지금 여섯 개 중에 네 개만 설명드렸는데 다운로드는 다운로드 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날짜 및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그리고 APK 파일은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설치 파일 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안드로이드 4는 플레이스토아 앱 플레이스토아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앱만 설치되게끔 제한을 두는데 설치 파일인 APK를 직접 다운받아 설치할 수도 있는데 보안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막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공간 부분에서 내장 메모리를 터치 해보도록 하겠는데 내장 메모리에 보면 파일들을 담는 다양한 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보기 종류가 필수가 있고요. 전체가 있는데 필수인 경우에는 픽처 다운로드 무비 DCIM 뮤직 레코딩 이렇게 몇 개 안되고요. 이 필수를 전체로 선택을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폴더 종류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우선은 필수적인 부분 정도만 우선 확인하셔도 되거든요. 우선 픽처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사진이죠. 이미지 그래서 사진들인데 카카오톡 에서 다운받았던 사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저장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폰에 저장될 때는 내장 메모리의 픽처에 있는 카카오톡 폴더 안에 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다운받았다든지 기타 앱들을 이용해서 다운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전으로 다시 넘어가겠고요. 네 그 다음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폴더 다운로드 폴더는 아까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라는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무비 동영상 동영상들이고요. 각 동영상들이 또 어떤 앱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인가 또는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은 이 무비 내의 카카오톡 방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들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았는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경우에 동영상은 무비의 카카오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IM DCIM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 DCIM에 있습니다. DCIM 중에서 카메라라는 폴더 여기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다 저장이 되어져요. 자 이 부분에서 특정 사진과 동영상만 따로 내가 모아서 분류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새 폴더 생성과 파일 이동 복사 또는 공유적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카메라에 보면 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보관이 되어지는데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자 할 때 팁으로서요.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점점점이 있어요. 이 점점점을 터치 이렇게 하시면 다시 편집 보기방식 폴더 추가 휴대통 설정이 있는데 이 보기방식 보기방식을 보면 목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격자로 선택을 바꿔보면 이렇게 한 행에 여러 개 열이 열이 이렇게 한 행에 네 개의 파일 저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를 한 화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군데군데 파일을 선택할 때는 손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꾹 누르면 이렇게 선택 상태로 바뀌어요. 이 선택 상태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손으로 터치해서 이 상태에서 원하는 사진을 손으로 이렇게 터치 터치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연속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시작 위치에서 손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드래그하게 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손으로 이렇게 쭉 꾹 누른 다음에 쭉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또는 여러 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마지막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 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내면 보낸 사람 또 다시 다운받을 때도 수월하죠. 그게 압축 그리고 압축한 파일에 대한 해제 방법을 아시면 활용할 수 있는데 두 장 이상의 파일을 선택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원되어지는 기능이 파일 압축 기능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파일 선택이 됐을 때 밑에 보면은 선택 메뉴가 이동 복사 공유 삭제 그리고 점점점 이 점점점을 눌렀을 때 여기 상세정보가 압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압축을 이용하시면 돼요. 압축을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한 여러 장의 사진이 어떻게 압축할까 압축 파일 형식 돼있는 듯 집 ZIP 기본값 유지하시고 비밀번호도 설정할 수 있는데 우선은 비밀번호도 설정 없이 압축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네 이렇게 했다 치고 압축 15개가 15개가 압축중 이렇게 뜨면서 압축이 됐대요. 네 압축이 됐고 어디에다가 저장되어졌느냐 이 폴더 안에 카메라 폴더 안에 저장이 됐는데 저 위에 가보면 이렇게 이름값 사진점 집이라고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죠.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15장 사진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이 압축파일을 꾹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고 하단부에 공유로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면 15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만 보내고 받은 사람은 한 파일만 다운받으면 보다 수월하죠. 네 여기서 공유 터치 카카오톡 중에 연습삼아 나와의 채팅으로 이렇게 보내보면 나의 채팅방에 이렇게 압축파일을 뚝딱 네 15장 하나로 묶어서 보낸 거예요. 15장 하나로 네 묶어서 보냈고요. 이 부분을 다시 받은 사람은 이 부분을 꾹 누른 다음에 네 다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시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받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어디에 내 파일에 저장되어지는데 내 파일에 어디에 저장되어지느냐 네 여기 여기 보다시피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라고 여기 카카오톡으로 받았어 이렇게 뜨죠. 터치하시게 되면 지금 자동으로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 보다시피 바로 여기 압축풀기라고 여기 떠요. 이걸 눌러서 압축을 풀어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은 파일은 다운로드 폴드의 카카오톡이니까 여기서 카테고리 중에 네 다운로드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오늘 네 이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은 게 있어 들어왔습니다. 여기 압축파일이 있으면 이 압축파일을 손으로 꾹 눌러요. 선택이 되어졌죠. 여기에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현재 폴더의 압축풀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폴더가 자동으로 네 사진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폴더 안에 압축됐던 열다스장의 사진이 눅딱 풀려요. 이렇게 자 압축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하나의 파일로 묶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 점은 주고받을 때 개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보내는 사람도 쉽게 보내고 받는 사람도 하나만 다운받아가지고 압축풀면 되니까 네 주고받을 때 수월합니다. 자 새 폴더를 생성하고 파일 이동 어 복사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예를 들어서 네 내장 메모리에 여러 폴더들이 있는데 내가 폴드라 따로 방을 만들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점점점 눌러가지고요 점점점 누른 다음에 여기에 폴더 추가 라고 있어요. 이 폴더 추가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폴더 추가 라고 뜨고요. 여기 폴더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연습이라고 이름을 설정했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연습이라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내장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네 음 파일 중에 예를 들어서 DCIM이 있는 카메라 부분에서요. 몇 장의 사진만 이렇게 군데군데 선택할 때는 꾹 눌러서 터치 터치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고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손으로 쭉 끌면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와서 누른 채 쭉 끌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 그랬어요. 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 파일만 하단부에 보게 되면은 파일 관리적인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이 이동 복사 이동은 아예 옮긴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방에서 잘라내어서 내가 원하는 방에다가 담는다 아예 위치를 바꾼다. 복사는 이 방에도 유지가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도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삭제는 그냥 누르면 삭제가 되겠죠. 네. 휴지톡이 당깁니다. 예를 들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동을 터치 하시게 되면 이동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려줘라고 뜨거든요. 여기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여기서 누르면 여기 방 안으로 동일하니까 여기서 여기 누르기를 바로 선택하시면 안되고 위쪽으로 가서 좀 전에 만들었던 연습 이라는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어디에 만들었냐면 여기 메인 부분에 여기 연습 만들었었거든요. 이 연습을 터치 하신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옮기겠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 보면 여기로 이동이라고 있어요. 터치 하시게 되면 선택한 7개가 이쪽 연습 폴더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특정 파일만을 내가 만든 폴더로 이렇게 옮길 수 있고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파일 관리의 종류 설명을 드렸고요. 연습삼아 만들었던 부분을 난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꾹 누른 다음에 여기서 삭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폴더 및 파일까지도 같이 삭제가 되어집니다.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관리하는 앱인 넷파일 앱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파일 종류가 대표적으로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그리고 문서 이라는 파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서 파일의 내용을 읽어보기 위해서 아래한글 파일 열어볼 기본 앱이 없으면 폴라리스 앱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에 있는 다양한 폴더들 새 폴더 만들기 그리고 파일 관리로서 파일 이동 복사 공유 그리고 여러 파일을 하나로 압축 하나의 파일로 묶는 것 그리고 압축된 파일을 해제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상 어디TV 김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